CES 2024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4가 개최되었습니다. CES 2024는 삼성전자 등 150여 개국에서 총 3,500개의 기업이 참석하는 가전, IT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이번 CES 2024에는 우리회사 통신따바이스 사업본부도 참여했습니다. CES 2024는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주제로 모든 산업군이 하나로 모여 기술이라는 혁신으로 전세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GTLD 당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GTLD를 소개했습니다. GTLD는 이번 CES 2024에서 화재로 떠오른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 중 하나로 버스정류장 안내판, 백화점 쇼윈도우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 회사의 GTLD는 독자적인 유리기판 패터닝 기술을 활용해 다른 제작 방식에 비해 내구성이 높고 20% 이상 높은 투과율과 선명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제품 대형화 및 유리의 특장점을 강조한 높은 투명도, 황변 최소화 등의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에서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존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 구현을 통한 새로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라인업도 구성해 많은 참가자들과 산업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 구현을 통해 기존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 구현을 통해 동호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